우리 자매님 잘하셨다 내가 다 들어봤어 아니야 제일 큰 사연 둘이 둘이서 두 자매님이 앞창으로 병이 1명 나오고 하세요 시작 같이 해 내가 놓을거야 둘이 에러가 제일 적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둘을 열심히 봤더니 연주를 보시 못하고 출석률은 보시 못한다 밥을 오늘 내가 딱 발견하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시키면 검먹을까봐 살짝 공을 넘겼는데 여기서 징겨주네 그러니까 두 분이 서셔 나하고 같이 해 명 1명 창 시작 명 1명 창 풍류한 밥 작은 홀사 시켜줘 그대로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관 가운데 절륜 안장만 흘려두고 헐 두 갈도 동유나 성쇠도 있고 다여 업고 있어 아르바리 뭣도 말고 간드러진 간드러진 동유나 주행정 모두 잘한다 박기자나 괜찮 장만 허여 갈돋아 하늘 구경할 때 시구! 정상 태백상 도운 밤을 구경하고 시구! 놀라도 지상은 정진 밤을 구경하고 정상 공장 개종 삼택 만 을 구경하고 시작 정호로 9월 상 을 할 找 하나 하 단도적은 불쌍한 재동강을 구경너 방면도 백두상은 만화를 구경너 방면도 금강산은 재료방을 구경너 방면도 삼각산은 빈진방을 구경너 방심리 청력이오 대한대학이 천보금석이라 동남산은 천년산이오 방면도 금강산은 빨려주쿠라 동남산이 흥미로운 동남경이오 청천삭추른 것에 추세권이 대부자인대 천하은 고 사방산은 지정의 발이 언젠 바란 중이라 딱산 호수 나라의 서장대 비와 정광준대 피운 대세공정 백년동 밝은 정구경 하여가며 다울렴을 보러 놀아보세요 조금 더 명효할 필요는 있지만 잘하셨어요 이번 발표 때 두 분이서 요구해도 되겄습니다 요구해도 되겄습니다 자 각자 곡을 하나씩 짜놓으세요 오디션을 멈추지 않습니까? 오디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